오늘부터 주일마다 답은 예수다라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. 특히 오늘은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, 한 번에 영원히, 온전히 사랑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. 저도 그런 사랑 너무너무 받고 싶고요. 앞으로 답은 예수다라는 시리즈 말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은혜되고 잘 들었습니다. 평소에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계속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길이가 되었고 많은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잊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